네,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또 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한반도 상공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1B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군의 탐지 결과 미사일은 8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를 50km로 파악했고 미사일이 하강하다 다시 상승하는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행거리가 800km인데 비해 최고 고도가 50km로 매우 낮은 걸 보면 남한의 요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 미사일 고도를 낮게 하는 훈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30분 뒤 이번에는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B-1B가 한반도로 날아온 건 지난 3일 이후 16일 만으로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예정된 훈련이지만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겸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미군당국은 오늘부터는 대규모 상륙 훈련인 쌍용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합니다. 쌍용훈련은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한 대규모 상륙훈련이라며 북한이 반발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서로ETtat 일정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